시간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도레미님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저걸 모르세요 제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공 잡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저 광선을 바로 앞에 쓸 수 있으면 안되고 광선 끝에 달랑말랑하게 써야됩니다 아 가서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자 저희가 도레미씨가 좀 가서 힌트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자 이거 말고 앞으로 가봐요 요거 요거 하는게 잘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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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요 자 힘내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 1분 30초 진짜 드릴까요?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로 도레미씨 1분 30초 1분 30초 냉정하게 안 봐줄거에요 알겠죠? 자 시작 시작 자 그렇죠 아 좀 더 뒤로 어 좀 더 그렇죠 자 어 됐죠 위로 좀 올리고 아 어 빨리 갔어요 천천히 위로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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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올리고 그렇죠 자 총알이 얼마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자 너일까 말까 너일까 말까 너일까 말까 너일까 말까 아아 너일까 말까 너일까 말까 아아 천장이 부셔졌어요 우와 아 아haklee 야 이거 그냥 4대4로 서로 쏘는 거나 할 걸 그랬나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그냥 4대4로 싸는 거나 할걸 그랬나봐요 자 한골 또 또 또 하면ましょう 자 한골 한골! 한골! 여행용 가방을 다 들고 왔네요 자, 캐리어를 갖다 버리고요 자, 부드럽게 아, 누라고, 잠깐 아, 누라고, 잠깐 야, 이분 또 심장을 또 쫄깃하게 하시네 와, 자, 8초, 7초 자, 6초, 5초, 4초 야, 답대기 보시는데요? 2초, 6초, 땡! 자, 한 골 나왔네요, 한 골 자, 바로 우리 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소야 씨, 몇 골 넣을 자신 있습니까? 저요? 네 어... 7골 7골?